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세로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름을 기뻐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해 와 멋지게 찬양하였네요 우리 이번에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높여드릴까 작고 약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노래할까 무엇을 들을까 이렇게 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세로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그 이름을 기뻐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해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름 나의 신명이 해 주님의 은혜에 담기 내려 나를 꼭 쫓아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아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기가 내게 승리해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신명이 해 주님의 은혜에 담기 내려 나를 꼭 쫓아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아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기가 내게 승리해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기가 내게 승리해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만들자라는 찬양 워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선생님과 우리들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요 신나는 교회를 만들자 그 다음에 옆에 친구랑 친구들이 한번 오면 안 떠나는 앞으로 나가요 정말로 즐거운 교회를 선생님과 우리들 힘을 합쳐 신나는 교회를 만들자 친구들이 한번 오면 안 떠나는 정말로 즐거운 교회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예배 시간 찬송 시간 안 떠드는 훌륭한 교회를 만들자 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정말로 멋진 교회를 자 그 다음은 만들자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손 내려가면서 너와 내가 오른쪽부터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똑같이 신나는 교회를 다시 한번 만들자 올라가고 손 내려가요 너와 내가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를 만들자 둘 셋 넷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들자 너와 내가 허팝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 만들자 너와 내가 허팝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뭔가요 정말로 멋진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과 선생님과 우리들 힘을 합쳐 신나는 교회를 만들자 친구들이 한번 오면 안 떠나는 정말로 즐거운 교회를 예배 시간 일회 시간 청송 시간 안 떠드는 훌륭한 교회를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정말로 멋진 교회를 만들자 너와 내가 너와 내가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 한번 더 만들자 만들자 너와 내가 허팝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 만들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선생님과 선생님과 우리들 힘을 합쳐 신나는 교회를 만들자 친구들이 한번 오면 안 떠나는 정말로 즐거운 교회를 예배 시간 청송 시간 안 떠드는 훌륭한 교회를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정말로 멋진 교회를 만들자 너와 내가 허팝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를 만들자 너와 내가 한번 더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정말로 blues 신나는 교회를 만들자 너와 내가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를 만들자 너와 내가 정말 재미있는 정말 재미있고 신난 교회를 만들자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께 내 맘을 드려 오늘이 시간 오늘이 시간 동안 나의 생각과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나눠지 나눠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되어 내 맘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 드려요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찬양 드려요 다시 한번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께 내 맘을 드려 오늘이 시간 오늘이 시간 동안 나의 생각과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나눠지 나눠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되어 내 맘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 드려요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눠지 나눠지 주님과 바라보는 예배자되어 내 맘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 드려요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찬양 드려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두 손 먹고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isty 예 ş voition 하나님 이런 곳은 없으시고요 바닷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감정하여 이 그곳에서 바닷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이 그곳에서 바닷도 이 시간 하나님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나님